1. 격서 군병을 호개한 뒤 닷새 동안 임금은 격서의 뒷일을 묻지 않았다. 임금은 신뢰들이 먼저 말을 꺼내기를 기다렸다. 신뢰들은 아뢰지 않았다. 삼남의 관군과 창의를 시급히 불러들여야 한다고 울음으로 진언하던 당상들도 격서의 뒷일을 입에 담지 않았다. 격서는 눈비에 젖지 않게 초로 밀봉되어 승종원에 보관되어 있었다. 닷새가 지나서 임금이 먼저 물었다. 유지는 성 밖으로 나갔는가? 이성구가 대답했다. 아직 유지가 나가지 못했다면 격서가 아니라 종이란 말인가? 다녀올 사람을 찾고 있사온데 쉽지가 않겠구나. 사람이 없던가? 삼남과 양서라고 했지만 딱히 어디로 가야 하는 격서인지 아무도 말할 수 없었다. 다리 없는 밤에는 먼 지방의 병사들이 보낸 밀사가 적진의 바닥을 기어서 성 안으로 들어와 장계를 전했다. 종사가 위난 속에 고립되어 있으니 풀에 타들어가는 시간의 다급함을 신들이 어찌 모로리까? 이미 군사를 몰아 남한산성으로 향하였으나 적에게 진로가 막혀 나아가지 못하고 멀리 전하를 우러러 통곡하며 팔을 구르고 있나이다. 적이 마병으로 들을 가로막고 있어 보병으로 부딪히지 못하고 산속에 둔치고 있으니 적세가 약해지는 틈을 타서 인접 고울과 힘을 합쳐 달려가려 하옵니다. 옥체를 강건히 하소서. 장계를 전한 밀사들은 군장이 보내는 꽁 두어마리와 가랫떡 몇 줄을 어전에 바쳤다. 성 안으로 들어온 밀사들은 지방 군장들의 비장이나 초관들이었다. 먼 길을 달리고 걷고 기어온 밀사들은 다치고 얼어서 임지로 돌아갈 수 없었고 돌아가는 밀사 편에 격서를 전할 수 없었다. 산성으로 향하는 지방 군장들이 적에게 가로막혀 있다 하나 조정이 적과 화친하리라는 소문이 돌아서 저들이 양지 쪽에 둔치고 주저앉아 산성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묘당은 의심했다. 의심을 발설하는 자는 없었으나 의심은 고루 퍼졌고 의심과 확신은 구별할 수 없었다. 격서를 보내 화친의 길이 끊어졌음을 알리는 일은 시급했다. 화친의 길을 이미 끊었으므로 성문이 열리는 날이 바싹 다가온 것이 아닌지 모두들 의심했으나 아무도 발설하지 않았다. 장계가 출발한 지 이미 며칠이 지났으므로 장계를 보낸 군장이 아직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지 묘당은 판단할 수 없었다. 성 밖으로 나가는 임금의 밀사는 삼남과 양서 이고울 저고울의 산악과 분지를 수소문해서 둔치고 있는 간병사를 찾아내 임금의 문서를 전하고 그 간병사가 다시 인근 부대에 격서를 돌려야 할 것이었다. 임금의 밀사를 천고하는 일은 수호사 이시백과 사형대장들이 인선을 맡았고 묘당이 감독했다. 성 안의 사대부는 당상이거나 당하이거나 내직이거나 외직이거나 점거나 늙거나 이를 감당할 수 없었다. 호종에 들어온 사대부들은 성 안의 길조차 더듬거렸다. 금군과 경병들이 성 안에 들어와 있으나 금군은 대궐 밖을 몰랐고 경병은 서울 밖을 알지 못했다. 인근 경기지역 고울에서 들어온 향병과 잡색군들 중에서도 먼 남쪽의 물정을 아는 자가 없었고 군병들은 이미 기진해서 체력과 담력을 갖춘 자를 고를 수가 없었다. 가까운 성 밖으로 내보낸 정탐들 중에는 여진의 군복을 갖추어 입고 성벽으로 다가오는 자들도 있었다. 다가와서 조총을 몇 발 쏘고 삶은 돼지다리를 뜯으면서 성첩의 초병들을 향해 구안쳤다. 나야 나 푸죽한 큰 놈이일세 거기서 떨지 말고 삼전도로 오라고 다 끝난 일 아닌가 야 니들 정신 차려 임금의 밀사가 다시 성 안으로 돌아오는지 성 밖으로 나가 종적을 감출 것인지 임금의 문서를 들고 삼전도로 갈 것인지 아무도 입을 열어 말하지 않았다. 임금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격서가 문장이 좋더구나. 이성구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전하 들어온 자는 상에서 다시 내보낼 수 없고 내보낸 자들 중에는 돌아오지 않는 자가 허다하니 품계 없는 천한 군병에게 어찌 유지를 맡기오리까. 신은 그것을 염려하옵니다. 품계 높은 사대부는 길을 몰라 갈 수 없고 품계 없는 군병은 못 믿어서 못 보내면 까마귀 편에 보내려느냐. 전하 신들을 죽여주소서 경들을 죽이면 혼백이 날아가서 격서를 전하겠느냐. 임금이 자리에서 일어나 침소로 들고 신뢰들은 돌아갔다. 밤중에 예조판서 김상헌이 선할쇠의 대장간을 찾아왔다. 잠자리에 들었던 선할쇠가 마당으로 달려나와 김상헌의 지팡이를 받았다. 선할쇠는 이부자리를 접고 김상헌을 안방으로 모셨다. 초를 켜지 못해 방안은 캄캄했으나 달빛이 뿌옇다. 나루가 동치미 국물을 떠서 방 안으로 들였다. 어두운 방 안에서 둘은 희끄무레한 그림자처럼 마주 앉았다. 동치미 국물을 넘기는 김상헌의 목을 때가 흔들렸다. 대감 야심하운데 김상헌은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선할쇠의 얼굴을 힘주어 바라보았다. 나루는 무탈하냐? 대감께서 어찌 아이의 안부를? 선할쇠는 예판이 찾아온 용물을 먼저 묻지 않았다. 달이 처마를 넘어 방안이 캄캄해졌다. 한참 뒤에 김상헌이 말했다. 김상헌이 처음으로 선할쇠의 이름을 불렀다. 날쇠야, 내 처음부터 너를 눈여겨보았다. 한 번만 나를 따라다오. 성이 갇혔는데 밖으로 출타하시렵니까? 나는 아니고 너 혼자서 가야 할 일이다. 김상헌은 격서가 성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정과 격서가 시급히 당도해야 하는 사정을 선할쇠에게 설명했다. 어둠 속에서 선할쇠가 말했다. 제가 돌아오지 못하면 어찌 하시렵니까? 네가 돌아와야 문서가 전해졌음을 알 수 있다. 갔다가 돌아올 수 있겠느냐? 갈 수 있는지,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지는 나가 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구나. 그래서 가겠느냐? 적이 왔다 해도 온 땅이 다 막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철물 행상지를 오래 해서 먼 곳 물정을 좀 압니다. 다녀오겠느냐? 조정의 막중대사를 대장장에게 맡기시렵니까? 민망한 일이다. 하지만 성이 위태로우니 충절에 귀천이 있겠느냐? 먹고 살며 가두고 때리는 일에는 귀천이 있었소이다. 김상헌이 엉덩이를 밀어서 선할쇠에게 다가갔다. 이러지 마라. 네 말을 내가 안다. 나중에 네가 사대부들의 죄를 묻더라도 지금은 내 뜻을 따라다오. 설거지를 하는지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선할쇠가 방 밖으로 소리쳤다. 나루야, 그만하고 들어가서 자거라. 김상헌이 말했다. 나보고 가라는 말처럼 들리는구나. 아니오시다. 소인이 어찌? 말해라. 다녀오겠느냐? 소인이 임금의 문서를 지닌 채 적에게 사로잡히면 어찌하시렵니까? 안 될 말이다. 그러니 너에게 간청하는 것이다. 선할쇠가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웃었다. 선할쇠의 웃음은 김상환의 눈에 보이지 않았다. 성에 남은 날이 다해가므로 나갔다가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오더라도 성 밖 어디엔가 살 자리를 보아두기는 해야 할 것이었다. 청병이 몰려왔다니 여진의 얼굴이며 갑옷, 병장기와 수레바퀴 살과 태쇠, 말한장과 제갈과 고삐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 보고 싶기도 했다. 여러 고울을 돌아나가며 이어지는 고갯길과 들길, 강나루와 여울이 선할쇠의 마음 속에 떠올랐다. 길들은 멀었지만 어둠 속에서 선명했다. 바람이 잠든 날 눈이 내리면 숲에서는 길이 먼저 하얘지고 들에서는 언덕이 먼저 하얘졌다. 바람 부는 날 눈이 내리면 산에서는 골짜기와 먼 바위가 먼저 하얘졌고 마을에서는 초가지붕과 나무 꼭대기가 먼저 하얘졌다. 그리고 눈보라가 일면 모든 길들이 지워져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불려갔고 눈보라가 멎으면 길들은 마을 사이로 돌아왔는데 바람이 잠들고 눈이 멎으면 하얀 길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거렸다. 지금 그 길에는 인적이 끊겨 짐승의 발자국이 찍혀있을 것이다. 격소가 전달되면 그 먼 길들을 따라서 남한산성으로 향하는 군사들의 기치창검이 이어지는 것인가. 선할쇠가 말했다. 대감 어찌 대장장이를 믿으십니까? 삼전도에는 적에게 붙은 사대부들도 많다던데. 그렇다. 그러니 너에게 말하는 것 아니냐. 다시 송파나루 언강을 건너던 밤에 칼을 맞고 얼음 위로 쓰러지던 사공의 모습이 김상원의 눈앞에 떠올랐다. 나는 남한산성으로 간다. 나를 따르겠느냐. 아니요. 소인은 살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살던 자리로 가겠다는 백성이 왜 칼을 맞아야 했단가. 쓰러지던 사공의 목은 야위였고 늘어진 가죽이로 힘줄이 드러나 있었다. 말해라. 다녀오겠느냐. 선할쇠는 무덤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라에서 하라시니 천한 백성이 어쩌겠습니까? 나라라는 말이 천근의 무게로 김상원의 어깨를 짓눌렀다. 다녀오너라. 다녀오면 전학계 아래요. 우선 종구품 참봉을 제수하고 환공 후에는 정칠품 참군으로 올려서 어영청에 터져나오려는 말을 김상원은 겨우 눌러서 속으로 밀어넣었다. 김상원은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김상원은 다급했다. 나라 얘긴 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다. 나를 도와다오. 하기사 포위가 풀려서 조종이 돌아가야 성한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저도 대장가는 굴러서 먹고 살 수 있을 터이니 김상원이 선할쇠의 두 손을 잡았다. 그렇다. 조종이 나가야 성한이 산다. 다녀오거라. 삼경 무렵 김상원은 처소로 돌아갔다. 추위가 팽팽해서 별들이 닿을 듯했다. 가까운 별들이 성 안에 가득 차서 어른거렸다. 아침에 김상원은 선할쇠를 묘당에 천거했다. 품계 없는 대장장이에게 임금의 문서를 맡길 수 없으며 선할쇠가 비록 노비의 신부는 면했으나 3대째 쇠를 두들기는 천골로서 이미 제 처자식을 성 밖으로 내보냈으므로 믿을 수 없고 또한 먼 지방의 군장들이 대장장이가 들고 온 문서를 믿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이렇다. 문서를 맡겨 멀리 내보내려면 먼저 품계를 내려서 보내야 한다는 말과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알 수 없으므로 돌아온 후의 품계를 내려야 한다는 말이 부딪혔다. 또 돌아왔다 하더라도 격서를 전하고 왔는지 들판을 빈둥거리다가 왔는지 알 수 없으므로 구원병들이 당도할 때까지 가두어 놓아야 한다는 말도 있었다. 임금이 말했다. 예판의 뜻을 따르겠다. 이 일은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선할쇠는 새벽에 떠났다. 김상원이 떠나는 쇠날쇠를 성벽까지 따라갔다. 동쪽 성벽은 옹성을 지나서 오르막으로 치달았고 그 아래에 배수구가 뚫려있었다. 선할쇠는 배수구를 향해 산길을 걸었다. 지팡이가 눈속으로 빠져서 김상원은 자주 비틀거렸다. 선할쇠가 김상원을 부축했다. 대감, 여기서부터는 더 가팔라집니다. 그만 돌아가십시오. 아니다, 떠나는 걸 보고 싶다. 선할쇠의 행장은 가벼웠다. 초로 봉한 격서를 기름종이에 싸서 저거리 속에 동였다. 등에 진 바랑 하나가 전부였다. 바랑 안에는 가죽신 세 켤레와 벗은 한죽, 호미 한 개, 칼 한 자루가 들어있었다. 선할쇠는 먹을 것을 지니지 않았다. 김상원은 선할쇠의 바랑 속이 궁금해했다. 끼니거리는 지녔느냐? 먼 길을 가니 한두 길을 지녀서 될 일이 아니었고 어찌하려느냐? 백성들이 아직 살아있으니 얻어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빈 밭을 파면 뿔옥지들이 나옵니다. 김상원의 목젖이 뜨거워졌다. 날쇠야, 너는 갈 수 있고 너는 돌아올 수 있다. 김상원은 선할쇠의 방향과 행선지를 묻지 않았다. 그것을 물어야 하는 수치심을 견디기 어려웠다. 선할쇠는 산길을 버리고 능선을 따라 이베젯고개를 넘어서 판교를 지나 천안 쪽으로 길을 정해놓고 있었다. 천안은 대처이므로 거기서 지방군장들의 군용을 수소문해서 다시 길을 떠날 작정이었다. 선할쇠가 바랑에서 호미를 꺼내 배수구 앞에 쌓인 얼음과 잡석을 걷어냈다. 배수구 구멍 밖으로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대감, 쟤가 없는 동안 나루 혼자 있으니. 알았다. 내 거둠아. 그럼 대감. 선할쇠가 눈 위에 꿇어 앉아 김상원에게 큰절을 울렸다. 김상원이 땅에 엎드려 맞절로 받았다. 예조판서의 머리와 배장장이의 머리가 닿을 듯이 가까웠다. 새가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엎드린 김상원의 등에 눈덩이가 떨어져 내렸다. 김상원이 일어섰다. 선할쇠가 일어섰다. 선할쇠는 바랑을 벗어서 앞으로 밀면서 기어서 배수구를 빠져나갔다. 김상원은 성첩으로 올라갔다. 밤을 세운 초관이 예조판서를 알아보고 굴레를 바쳤다. 성벽을 빠져나간 선할쇠는 개울을 건너 수수밭 언저리를 돌아 마른 숲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선할쇠가 산자락을 돌아갈 때까지 김상원은 성첩에 서서 눈 위에 찍히는 선할쇠의 발자국을 바라보았다. 일출을 맞는 먼 봉우리들이 새벽빛 속에서 깨어났다. 눈 덮인 봉우리들의 꼭대기가 붉었고 빛이 스미는 어둠이 봉우리 사이로 낮게 깔렸다. 다가오는 빛과 물러서는 어둠 사이로 뻗은 흐린 길의 저쪽으로 선할쇠는 나아갔다. 아름다움을 둬